이번엔 배미넌콜이구요. 여기는 정말 깨끗하더라구요. 2022년 10월 1일 주말 점피구요. 주말에는 콜이 좀 있었습니다. 지금 보이는 커피는요. 편의점에서 2플러스1을 하길래 구매했습니다. 콜도 꽤 있고, 많이 바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배민원입니다. 이번엔 배민원 콜이고요. 여기는 정말 깨끗하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배민원은 이렇게 고객님께서 미리 나와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배민원입니다. 오늘은 콜이 끊이지 않아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요즘 배달은 주말에는 콜이 있는데 평일에는 콜이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좀 아쉽고요. 오늘 배달도 안전하게 배달을 마무리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!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